2019년 큰 피해를 낳았던 고성군 산불 기억하시나요? 하지만 산림소시로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는데요. 경기도가 피해를 입은 고성군 토성면에 경기의 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. 경기지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2년 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마을입니다. 마을 대부분이 소실돼 새로 지은 집들이 눈에 띕니다. 불에 탄 나무들이 산 듬성듬성 쓰러져 있습니다. 경기도가 이곳에 산림 복구를 위한 경기의 숲을 조성합니다. 경기도는 3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소나무와 입합나무, 단풍나무 등 2만여 그루를 심을 예정입니다. 경기도는 이런 산불 피해 복구 협력을 위해 강원도와 협약을 맺었습니다. 경기도는 산책로와 정자 등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 올 연말까지 경기의 숲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 경기질TV 김태희입니다.